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트윌립은 새싹이 올라올 때 걸음을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지은타사TV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제 태비를 뿌려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급한 애가 여기 트윌립하고 수선화 아이들인데요. 이쪽 애가 지금 다 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 아이들 먼저 태비를 좀 뿌려줘야 된답니다. 장난하고 다르게 아주 빠르게 새싹 그려서 이 아이들한테 먼저 걸음을 좀 뿌려주겠습니다. 흙들이 지금 다 이러고 들고 일어났는데 그냥 이 위에다가 다 올려줄게요. 싹이 나온 애들은 싹을 피하고 싹이 안 나온 애들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위에다 뿌려주겠습니다. 요런 엄밀히 말하면 풀은 아니지만 이게 다 나물이에요. 풀은 아니지만 얘만 뿌리네 얘만 풀은 아니지만 요런 아이들 좀 뽑아가면서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땅이 들고 일어나갖고 이름표들도 이름표들도 다 들고 일어났어요. 자 요렇게 탭에도 이렇게 아직 얼어있습니다. 얼어있는데요. 이거를 잘 뿌셔서 이거를 잘 뿌셔서 뒤에 다시 한번 관계시켜주세요. 이 날이 제일 좋은 날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 날이 제일 좋은 날이 다이로 인기가 아름답습니다.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잘 모르겠습니다. 태비는 천연거름이기 때문에 토양도 아주 좋게 해준답니다. 화학비료가 아니어서 태비를 사용하면 좋아요. 여기 싹이 있는 아이들은 직접 닿지 않게 좀 피해주고요. 싹이 안 나온 애들은 올라오면서 그런데 여기 동네 아줌마들 보면 그냥 바로 뿌리 위에다가 이파리 옆에 다 닿게끔 엄청 아주 두둑하게 태비를 올려주더라고요. 그래도 다 잘 살아요. 꼭 뿌리를 피해서 해야 되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여기 시골에서는 어찌보면 인터넷에서는 꽃들을 너무 애기 다루듯이 너무 과하게 보호를 하면서 키우라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노지 정원에서 야생화 꽃을 가꾸는 사람들보다 일단 아파트 베란다에서 꽃을 가꾸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아파트 그런 데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노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은 지금 이파리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 아이들은 이파리가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올해는 트올립을 이대로 정말 마지막 꽃샘추위 이런 거 없이 봄이 바로 시작이 된다면 트올립을 아주 빨리 보게 생겼습니다. 너무 신나요? 그리고 이 태비는 제가 묵은 태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나온 태비랍니다. 이런 묵은은 곳들은 이렇게 바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I could bear, giving up is all that I can surrender to you Take me in your arms and hold me With your love, find my rest and I can see you lead me You, you make me hope again Your love is all I ever need Never knew this love can make more of it You, you hold my world again Your love is all I ever need No one else will 이렇게 이제 봄이 가장 빨리 오는 봄꽃화단 봄화단에 트윌립화단 쪽하고 빙 둘러서 가장자리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테비를 다 뿌려줬습니다 여기는 다 봄꽃들이에요 봄꽃 봄에서 이제 여름까지 꽃이 피는 아이들 그런데 자리가 많이 피었습니다 지금 정리를 살짝살짝 하면서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여름에 많이 물러 죽어서 봄꽃들이 이제 채워넣기 채워넣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쪽 우선 빨리 올라온 세싹들이 빨리 올라온 저는 여기 이쪽부터 거름을 지금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저쪽에 자격하고 수국 수국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이제 거름 줄 때는 거름을 주고 해야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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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재미있게 잘 모르게 있다면 잘 좋아잡혀요 넌 esi con